회사에서 살아남는 mg 프레젠테이션 오늘은 입찰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쓴 최용석 작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용석입니다. 입찰 프레젠테이션 전문기업 이기님 pt의 최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기님 pt는 입찰 전문회사라고 있는데 입찰을 컨설팅도 하고 또 대신도 나가죠. 네 대행으로 하기도 하고요. 보통 보면 입찰 pt를 대신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 파트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입찰 pt에 대한 그 파트 파트 예를 들면 it라던가 건설 아니면 통신 이런 쪽으로 맞춰서 저희가 해당하는 pt들이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그 pt가 직접 대행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맡았던 pt 중에서 좀 금액이 큰 건 얼마짜리가 있었어요? 금액이 큰 건 저도 조금 놀랬던 게 처음에 단위를 공을 하나 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제 pt 단위였고요. 그래서 그게 pt을 전체 건설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pt로 가서 처음에는 사실 좀 당황했다가 pt 내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봤는데 순간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죠. 0.1%만 해도 조단이면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1조면 0.1% 10억 맞죠? 네. 그래서 받았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조단이 입찰은 어떻게 따내셨어요? 그 입찰을 대행해서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큰 입찰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돼 있는 임원급이 들어가서 발표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핵심 멘트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하고 발표 연습을 해서 직접 투입할 수 있게끔 임원 코칭을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조단이까지 입찰 PT 했던 전문가가 쓴 부분이니까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중에 또 이게 전체 책이 아니라 압축된 거예요. 입찰 PT의 아주 기초부터 핵심 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선 누가 저 대신 프레젠테이션 좀 해주세요. 이게 많이 본 제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책이었고요. 책 제목을 막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출판사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교육들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기 저희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제목 괜찮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더니 다들 이 말을 참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하기 싫은 거죠. 중요한데. 그러면 입찰 프레젠테이션과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발표자 입장과 그리고 평가자 입장과 목적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거 다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기니까 일단 먼저 발표자 입장에서 본다면 발표자는 청중들을 공감하고 청중들을 설득하는 부분 아니면 청중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된다면 입찰 PT를 본다면 무조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발표자는 수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내는 거. 수주, 수주, 수주. 내가 가지고 오는 것. 많은 팀 중에서 0.1점이라도 더 올려서 내가 선택돼야 되는 것이 입찰 PT와 뭐 아니면 도내. 네. 일반 PT의 차이점이겠죠. 중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되느냐 떨어지느냐. 맞습니다. 전쟁 같은 거네. 전쟁 같은 PT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1등만 알아주는 땡땡한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입찰 PT의 세상이죠. 그래서 기본부터 충실해야 돼요. 입찰 PT라 해서 무슨 술술을 쓰고 기술을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부터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3P가 나오네요. 3P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이제 지금 우리 김효석 박사님께서 저의 스승님이시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저는 김효석 박사님께 배웠고 그 기본기에 대한 충실함이 참 많이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3P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P, 첫 번째 P는 People,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듣고 있는 사람이 평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준비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겠죠. 만약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자가 발표하니까 군대 예시를 들으면서 발표를 하면 당연히 이해를 잘 못할 거고요. 그리고 P,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 플레이스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마이크라든가 많은 시스템. 예를 들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PT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이크도 좋은 거 좀 써야 되고 모니터도 하나만 하는 것보다 두 개 또는 세 개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모르는 분도 많고요. 지금 저희가 기업에서 PT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경우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비대면 회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사가 이걸 안 해요. 방송처럼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랬더니 회사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들어가서 조명을 어떤 조명을 써야 되느냐 마이크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특히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핀 마이크만 쓰다가 지금 보면 붓 마이크라든가 이렇게 콘데스 마이크 같은 걸 쓸 때 조절이 되잖아요. 앞쪽에만 들어가느냐 뒤쪽도 같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는 우리 편들이 Q&A가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발표에 대한 질문 들어왔을 때 띄워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3번 네가 맡아. 2번 네가 맡아. 이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소리만 정확하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앞쪽에 콘데스 마이크에 조절이 가능한 마이크를 쓰는 게 좋은데 이 마이크도 그래요. 이 마이크도 360도, 180도가 다 되는 마이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도 그걸 잘못 세팅을 하면 리저리해진다는 거죠.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360도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다가다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니터링하지 않고 발표하다가 평가자들은 이게 노이즈가 자꾸 생기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장비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 부분도 이 책에 만나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P는 목적이죠. 맞습니다. 퍼퍼우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적. 사실 따지면 목적은 발표자 입장에서는 수주고요.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예산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적게 적은 금액으로 이걸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거고 그리고 리더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회사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넓게 좀 보겠죠. 이게 우리 회사의 방향성에 좀 잘 맞는가? 회사 분위기와 그리고 회사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수주를 하려고 하는 회사 또는 심사하는 교수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잘 모르고 또 채점할 때 기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책에 보니까 페이지를 적거나 또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꿀팁인데요. 이거 노출해도 되겠죠? 책 사서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ptr 때 보면 평가자들이 나를 계속 봐주면 좋은데요. 평가자들이 나를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뭐 뒤적거리고 딱딱하고 그러죠. 그냥 서류로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파일 나눠드렸던 pdf 파일을 먼저 넘겨보는 경우 대면으로 한 다음에 종이를 넘겨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ptr 때 서로가 양방향으로 교감하던 분들은 들어가서 말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넘기고 있으면 화면에서 평가표에 맞춰서 채점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평가표에 맞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네가 발표하는 부분과 이 평가표와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아예 안내를 하는 거죠.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하기 쉽게 배점표에 맞춰서 저희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를 진행하고 있는지 표기해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간쯤 가다가 한 번쯤 얘기합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배점표 4번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가다가 37페이지 다시 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중간중간 한 번쯤 써줘야 평가위원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어디서 받는지 모르면 안 되죠. 비슷하네. 무슨 체조나 피규어 스테이팅 보면 딱딱딱 기술에 맞는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를 주듯이. 그렇죠. 그렇죠. 입찰 PT도 객관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점수 주는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사실 따지면 만약에 박사님이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나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체조배 맞춰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무대 매너, 음성. 이걸 변화했던 이 뭐라 그러죠? 편곡. 편곡.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눈 감고 음 2번보다 좋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전 후자. 후자. 그게 통합형 심사위원. 그리고 그 전자가 분석형 심사위원. 입찰 PT를 들어가 봐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통합형이 있고요. 분석형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몇 페이지에 뭐가 나옵니다. 통합형 심사위원이라는 것들은 분석형 심사위원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요. 통합형 심사위원을 위해서는 거기에 일반적인 팩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를 좀 입혀서 던져줘야 그들은 음 3번이 낫네. 머리보다 가슴에 남는 PT. 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머리에 남는가 가슴에 남는 것. 그까지 다 챙겨주셨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참 저는 공감이 됐어요. 1분에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특히 비대면 PT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1분에 몇 개의 단어를 쓸 수 있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먼저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려고 피트니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인바디 체크를 먼저 하고 전류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근육인지 체지방인지 분석을 하고 달려야 될지 근력을 해야 될지 분석이 되는 것처럼 내가 1분에 몇 개의 단어를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말 맛이 달라지니까 내 말 맛에 맞는 단어 개수를 체크해야 되겠죠. 10분이냐 15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몇 개의 단어를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그 스크립트를 작성한 것의 개수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신다면 좌측 하단에 보면 단어의 개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글 파일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한글의 좌측 하단에 똑같이 글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어떤 걸 쓰시던 내가 1분 동안 쓸 수 있는 개수의 양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가 아래쪽에 한 페이지 만들어 두고요. 1분 동안 보통 쓰면 일반적으로는 한 95개에서 105개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좀 느리다라고 한다면 110개를 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가 코칭하다 보면 좀 빠르다 하는 분들은 거의 9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너무 빠른 거죠. 사실 여기서 조절해야 될 건 핵심 포인트에서만 좀 천천히 집중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PT할 때는 그 속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교장 선생님들이 훈화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단어는 마지막으로 할 때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때가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처럼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대가 내가 몇 개 단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변화를 줄지 조절을 하셔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시면 PT할 때 분명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인이 100미터에 몇 초에 뛰는지 100미터를 몇 초에 뛰는지 아는 것처럼 나는 말 스피드가 1분에 몇 단어를 하는지는 좀 알아도 필요가 있겠네요. 그거는 일단 워드나 한글에 보면 글자 수가 있으니까 좌측 하단에 내가 읽어보고 이러면 되겠다. 한 페이지를 읽어보고 1분이 딱 됐을 게 나머지를 한 번 지우면 남아있는 단어수가 내가 1분에 읽은 단어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나중에 평균값을 내면 아, 이 정도의 그림은 내가 3분에 읽겠다. 5분에 읽겠다가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현장 가서 막 시간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읽는 그런 일은 없겠는데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교육 과정 안에서 아예 테스트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지금 쓸 수 있는 단어 숫자가 이렇게인데 이 스크립트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언을 듣는다면 여기 여기 여기인데 위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위에 결제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빼야 되는 글자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연습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요. 지금 못다한 얘기도 많은데요. 이 MG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입찰 프레젠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면접, 보고, 그리고 행사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다섯 가지를 만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가적인 입찰 PT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MG 프레젠테이션, 입찰 PT 부분을 써주신 최용석 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께 이 책을 좀 권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아마 입찰 PT를 여러분 의지에 의해서 하시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시키게 될 거야. 정말 힘든데 이걸 만약에 맡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 시작하면 조금 늦을 수 있고요. 이 입찰 PT는 프레젠테이션의 꽃이라 부르는데 이 입찰 PT만 조금 소화할 수 있다면 그 어떤 PT도 여러분 모든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선택하신다면 거꾸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뒤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MG 프레젠테이션 책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